왜 안나오세요? 얘는 벌칙인데? 얘는 벌칙이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달리에 오시면 꼭 하셔야 돼요 사진은 저 언니들처럼 안 되는데요?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글카로가 계속 날랑날랑 날랑거려 셀카 좀 찍을게요 아 근데 뭔가 저는 뭔가 너무 위쪽으로 발려 저만 너무 과하게 저봐 은지 언니도 보면 적당히 뭔가 발려있는데 저만 무슨 좀 많이 발라주시긴 하시다 어머 캐서린 너 너무 예쁘다 고마워 낸시 고마워 낸시 낸시 땡큐 캐서린 다 찍었어요? 완벽해 낸시 완벽한 낸시 완벽한 낸시지 나 너 봤어 불국사에서 나 외로울 때마다 거기 가잖아 그래 너 불국사에서 봤어 거기 중앙에 서있어 거기가 내 무대야 거기가 내 무대야 우리 한 건 했다 낸시 우리가 무슨 한 건 했지? 그냥 챙겼어 네 덕분이야 캐서린 이거 1분 나올 줄 알았거든 그래도 3분이 나오겠어 그래 다행이다 밑에 내려가서 원피스 좀 구경해도 될까요? 이런 거 구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다 나 완전 멋있어 미친 거 아니니? 이 기집애? 너 진짜 힙하다 진짜 힙하다 캐서린 캐서린 나 넨시라니까 아 넨시 티켈포 조심 조심해 나 앞에 잘 안 보이게 오 마이클 조심해줘 마이클이 누군데? 마이클은 우리를 위한 샵이잖아 그러게 이거 봐 이거는 완전 지대 뽕빨라 아니야? 지대 뽕빨라 낸시 낸시 이거 잘 어울려 내가? 어? 너무 좀 핫하지 않나? 너 핫걸이야 그럼 네가 추천해준 이걸 한번 입어볼까? 그래 입어봐 입어봐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 옷 조심 얼굴 조심해 얼굴이 재산이니까 맞아 나 나가도 될까? 컴온 낸시 오 루켈허 완전 샤워가운 입은 사람 같아 뭐가 이상해 낸시 얼마인지 물어봐 주실래요? 난 이거 맘에 드는데 어떤 거? 네가 갖고 싶은 게 이거야? 난 이거 얼마인지 물어봐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까? 1.200 1.200 주임아 아니 어떡하겠어? 집에 가겠어? 잠깐! 이대로 주변 가기 너무 아쉬워 이건 내가 그리고 이 옷 그리고 이 옷 그리고 이 옷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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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핫 한국 핫 인플루언서 예 인플루언서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아 바닥에 구슬 잔뜩 있어 헬로 헉 헉 오 마이 갓 야 진짜 이쁘다 난 뭔지 모르겠지만 캐서린 너무 이뻐 와 얼마전에 디카프리오랑 술 마셨더라? 그래 근데 걔 좀 별로였어 왜? 자꾸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잖아 내가 돈이 더 많은데 하하하하하